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쁘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초파속 94.5 YTN 뉴스 FM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정 영구사업원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웹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YTN 라디오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와 격전지 후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최선의 경기도지사를 지낸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죠. 참고로 박원순 후보하고도 인터뷰 했고요. 안철수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문수입니다. 네. 선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판세는 어떻게 잃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많이 있지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네. 그 객관적으로 지표나 여론조사 지표나 이런 걸 보면 좀 힘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 역전할 보관은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는 소위 샤이 보수라는 부분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만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로 우리 당이 지금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또 대통령 지지도도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샤이 보수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숨은 보수표 가운데서 안철수 후보를 찍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박원순 시장을 지지할 사람 중에서도 할 수 있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중도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는 그러면 김우슬을 찍을 것이다? 다 찍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저를 많이 찍겠죠. 네. 그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 이야기 하셨죠? 뭐 단일화를 이제 기자 분들이 자꾸 물으시면은 뭐 꼭 안 한다 이렇게 닫아놓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특별한 그런 조건이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야권 단일 후보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뭐 가능성이 없는 게 정치에서야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자기가 야권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단일화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은 그것도 또 하나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분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단일화는 상대가 응락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상대가 응락도 해야 되지만은 저도 그런 상태에서 응락할 생각이 없는데요. 아 그런 상태에서는. 아 예. 그러면 혹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는 전제 하에 단일화가 된다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의 지지나 대통령 지지도 또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서 지금 3선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공고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경제도 어렵고 지금 바닥에 민심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그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이 선거고. 네. 자유한국당한테는 이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미국 정상회담은 지금 좀 불통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잘 이루어져서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잘 되길 바라시는 거죠? 물론 잘 돼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핵화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건 좀 지켜봐야겠고요.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이미 많이 윤곽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드루킹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과정의 댓글 공작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선거법 위반에 또 우리 여러 가지 사이버 공간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문제는 아마 국민들이 충분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알게 되면 매우 민심이 많이 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경남지사 선거 정도의 서울시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 공작 비리는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는 아니겠죠. 사이버 상의 여러 가지 공작이나 비리는 다 보셨겠지만 전 세계적 범위가 북한에서도 우리한테 댓글 공작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영향이 어떤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밀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전면적인 허용과 시가 이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겨드리겠다. 환경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그리고 지금 서울 시내 곳곳이 막히고 있는데 이 막힌 곳의 도로, 올림픽 도로를 지하화한다든지 강변북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다. 또 철도를 3, 4호선을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 또 GTX를 하겠다. 여러 가지 도로 교통 부분에 시원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마스크를 그냥 벗게 해드리겠다. 이게 중요한 건 방법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생각이세요? 재산을 두 배 늘리고요. 미세먼지는 주로 발생하는 것이 디젤차, 경류차, 노후 차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제일 크고요. 이것을 경류차, 노후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또는 CNG 차량으로 신속하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겨울에 난방용 보일러. 여기에서 빌딩에서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또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데 이것도 컨덴징 보일러로 바꿔서 질소산화물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고요. 또 미세먼지 측정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측정망을 지금보다 5배 정도 늘리고 특히 지하공간, 지하공간의 미세먼지를 측정을 정확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청소, 물청소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습식으로 미세먼지를 가능한 대로 많이 잡고 또 미세먼지의 효과가 있는 그런 나무를 많이 심고 또 빌딩도 그린 빌딩, 그린 파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국내 요인은 그런 부분으로 해결한다 치고요. 중국 요인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중국 요인은 기상이 어떠냐 또는 중국의 어디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우리나라까지 어느 바람의 방향에서 날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협력해서 잡겠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중국 북경 시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삼겹살 미세먼지를 주행한 연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코미디인데 이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과학재산 방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부동산 공약 얘기했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철폐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값이 뛰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값은 내립니다. 오히려 내린다. 물론요. 공급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공급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3층짜리, 5층짜리가 30층, 50층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방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 부동산을 억제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의 정책은 다 실패해서 오히려 강남 부동산을 묶으면 묶을수록 강남만 뛰어올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를 풀겠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규제 철폐하고 아까 얘기했던 강변북론, 올림픽대로 다 지하 이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 건설회사나 토목회사만 배가 불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회사, 토목회사도 배가 불러야 되죠. 대한민국의 기업이 배가 불러야지. 기업을 배를 고프게 만들겠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거는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고 경제를 어렵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도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주민이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건설회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주민이 원해서 건설회사한테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이 자기 재산의 득을 보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하지.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하여 건설회사도 좋고 건설회사가 좋으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좋고 전통시장이나 음식점이나 다른 상업 또는 다른 기업에도 도움이 되죠. 건설회사, 토목회사도 배도 부르고 서울시민도 배도 부르고 다른 여러 가지 유통 부분이든지 전통시장 다 같이 좋아지는 거죠. 경제의 원리는 그렇게 서로 윈윈하는 거지 건설회사 배부르니까 그놈을 묶으니까 결국은 다 배고픈 거죠. 뭐 그 낙수 효과 이런 겁니까? 아니 낙수가 아니라 경제의 기본 원리가 서로 총 경제의 양이 늘어나고 성장할수록 도움이 되죠. 네. 그 공약 부분은 거기까지만 듣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 많이 하셨고 탄핵 반대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24년식 감옥의 형을 선고해서 이미 형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또 재판을 해서 감옥에 또 보내놔지 않습니까? 감옥에 보내놓고 재판하는데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모두 감옥 보내는 일이 잘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자기 임기를 마치고 시민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렇게 돼야지. 그렇죠. 전부 먼지를 털어서 감옥에 다 보내면. 그거는 좋은데 죄를 지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감옥 갈 사람이 안 가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의 먼지를 털어서 문제 없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면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자살하고 이렇게 된 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반 유권자들하고 민심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하시면? 일반 유권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은 모두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거나 총을 맞아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서울시장은 왜 김문수가 돼야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7년 적폐 투성입니다. 이제 적폐를 청산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 김문수와 함께 서울시 미세먼지를 잡고 마스크를 벗읍시다.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화끈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교통이 막히는 부분 시원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일자리가 없는 자꾸 줄어드는 서울시. 일자리를 많이 늘려봅시다. 저는 공약한 것은 90% 이상 전국에서 가장 공약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서울을 좋은 서울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 이전 이런 것이 아니라 남북 통일의 시대에 서울을 다 같이 만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영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이동휘 뉴스정면 승부가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왕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래당 코너가 있었죠. 그런데 정충래 전 의원이 당에서 중앙유세단장을 맡은 관계로 잠시 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샌누나 두 분과 함께합니다. 희자매가 꿈꾸는 즐거운 정치. 이름하여 희희낙락토크. 더불음지당 디지털소통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당 위원장 진수희 전 장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기쁘네요. 희희낙락합니다. 네. 정충래. 저는 새 누나는 아닌데. 저는 기운 빠진 누나입니다. 기운이 빠지셨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까? 그런데 진 의원님도 요즘에 기운 빠진 일이 좀 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다들 기운 빠진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좀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였습니다. 그런데 야당 특히 보수 야당 지도부가 추도식에 불참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추도식 같은 경우에는 여야 상관없이 참석하지 않았었나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9주기니까 매해 한 번씩 있으니까 쭉 참석을 해왔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는 또 지방선거 얼마 앞두지 않고 있고 해서 다들 지도부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고 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mb의 첫 법정 있었습니다. 날짜가 참 그렇긴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관심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 방청권도 거의 다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발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되게 희한한 우연 같아요. 사법부가 굳이 찾아서 5월 23일을 mb가 법정에 나오는 처음으로 나오는 날로 잡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겠죠. 가끔은 이렇게 우연히 역사의 필연을 증명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mb의 법정 발언에서 제일 이상했던 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증거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검찰 증거에 보통은 무죄 주장하면 부동의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의하게 되면 검찰에서 수사한 기록들 그리고 또 그 안에 나오는 증인들이 법정에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mb 집사격이라고 불리는 김백준 그다음에 김희중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mb하고 사실을 다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에선지 법정 대지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참 이상한 일이에요.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증거에 동의한 것. 그러니까요. 이게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증거들은 다 mb의 유죄를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은 과거 함께 이랬던 사람들하고 법정에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랬던 거 배려 차원이다. 그건 뭐 나와봤자 역시 mb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닐까요? 저도 5월 23일이라는 날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세 가지 우리 정치사에 특히 대통령 관련한 흑역사가 겹친 날인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도 우리 정치사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교롭게 첫 재판을 받은 날도 작년 5월 23일이고 올해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늘 재판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5월 23일이라는 날짜가 그런 일로 기록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검찰이 내놓은 증거자료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에는 반대한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무죄는 주장을 하면서도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재판을 그냥 같이 일하던 사람들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 이렇게 보이는 것도 싫고 재판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사면받겠다는 전략 그렇게 보이나요? 그거야. 거기까지 드릴게요. 앞에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진수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당하는 분들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었잖아요. 바른미래당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통합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자리도 내려놓았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시당위원장 하면서 서울시 지역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하기 힘든 일, 좀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 공천 갈등은 어느 당에나 있겠습니다만 또 그랬었고. 또 특히 송파 보궐선거 지역은 또 서울시 산하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지역의 재선거 공천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좀 불편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 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긴 하나. 전략 공천을 할 거였으면 정말 진작에 한 두 달 전에 이 지역 전략 지역으로 묶어둔다라고 하면서 공천 신청도 받지 않았어야 됐던 거 아닌가. 그런데 후보 띄게 해놓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경선까지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경선 결과 나와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이 제가 속해 있는 당을 이렇게 디스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당이 공당이 통째로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몹시 불편했고요. 저는 당이 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지더라도 잘 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과연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게 우리가 우리 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힘이 빠졌고 시당 연장도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거죠. 그 시당 연장 내려놓고 혹시 안철수 후보하고 통화를 하거나. 워낙 바쁘시니까 후보가. 그런데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왜냐하면 후보들이 이제 경선을 진행해서 경선을 했어요. 그래서 박종진 예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후보가 결정됐는데 전략공천을 또 하겠다. 이런 경우는 예비 후보가 전략공천 후보를 전적으로 동의할 때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박종진 후보가 나름 입장도 발표하고 이런 걸로 보면 후보로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략공천의 정작 주인공은 언론을 통해서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하고 박주선 대표가 우리가 통화했을 때 또 속마음은 다르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다시 손학규 전 대표께서 그거는 아니다. 나는 안 나가겠다. 또 이러니까 지금 바라보기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좀 난처하실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께서는 오늘도 추대에도 전혀 나갈 생각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존중해 드리는 게 맞고요. 여러 지역 선거 지원하도록 역할을 드리는 게 맞지. 어느 지역에 묶어두고 그런 식의 고생은 안 시켜드리는 게 예의상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흔히 그거를 지금 자꾸 언론에서는 안철수 유승민 간의 싸움 갈등 그 구도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저는 노원에서도 그랬고 이 송파 선거도 이게 안철수 유승민 갈등이 아니고요. 저는 원칙과 말하자면 변칙. 변칙이라고 해서 제가 불법적이다라는 건 아니고 전략공천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는 거는 경쟁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경선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본다면 이건 약간 변칙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이제까지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진박을 대거 내려보낸 이런 무수한 후유증이 많았는데 왜 우리가 새로운 정치 추구한다고 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썩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 변칙을 안철수 후보 쪽에서 주도한다고 보시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장당에. 그런데 그 송파을이 송파을이 좀 그런가 봐요. 지난번에 바로 옥세파동이 일어났던 곳이 송파을이잖아요. 그렇죠. 김무성 옥세파동.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반대한 김무성 대표가 옥세파동을 일으켜서 공천을 못해서 무공천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최명길 후보가 이기게 됐거든요. 굉장히 민주당에는 어려운 데인데. 그런데 그 후보도 민주당을 떠났었잖아요. 네. 국민의당으로 갔긴 했지만 당선될 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일단 표면적으로 바른미래당의 국민의당파하고 또 유승민 대표 쪽파가 갈등을 하는 건 맞죠. 그런데 갈등의 내용을 보면. 아니라지 않습니까. 갈등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갈등으로 비추는데 보면 한쪽은 이제 경선 원칙을 얘기하고 한쪽은 이기기 위해서 전략공천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이 경우는 그럼 과연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전략공천 받아서 출마하면 과연 송파 의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갈등으로만 비춰지고. 이제 진수희 전 서울시당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경선의 원칙을 지키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그렇게 갑시다. 그런데 방금 진정은 저도 좀 아름답게 패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바른미래당이 객관적 현실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반면에 민주당은 뭐 압승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당 지지율도 높고. 그런데 이번에 염동열 홍문정 체포동의안 부결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과반의 정부 여당이 아니잖아요. 11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탈표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 그거는 민주당과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께 할 말이 없고 면목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도부의 리더십도 상처받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공고적 당론을 내렸는데 그 공고 당론을 안 따른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는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도 된 지 열흘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이런 일을 대하게 됐는데 상처받았죠. 그런데 책임 소재를 굳이 따져보면 저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의 불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불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건 자유한국당이죠. 그런데 여당표가 이탈한 부분 때문에 이제 집권 여당이니까 비난을 받는데 이건 뭐라고 얘기해도 변명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올라가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거 부결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의원 분포로 볼 때. 여당 숫자가 너무 적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아무래도 의원들 간의 끈끈한 동지혜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시각이 그 순간 작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혹시 당론이나 있었습니까? 당론은 없었고 아마 자유투표한 걸로 제가 알고요. 권성동 의원의 경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금 의원들이 어차피 한 번 욕먹은 거 또 욕먹고 말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제 식구 감싸기 이렇게 되는데 늘 특권 내려놓기 한다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내거는 게 불체포 특권 폐지 이러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위선적으로 하니까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도 이제 일어나는 대개 짬짬이 내지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데 엄청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방탄 의원단이 활약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불체포 특권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 기명투표로 하자 바꾸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 소유권 외양간 고치는 거고 사후약방문이고요. 사후약방문이라도 행동으로 실천하면 되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결국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기명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역시 지금 상태에서 불겨될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 아예 불가능한 거고. 네.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개헌사항인가. 네. 개헌안에 들어가 있죠. 행정부 개헌안에. 그 인사에 한해서는 무기명투표인 거죠.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여러 명 의원들이 무기명투표 이걸 바꾸는 거 기명투표로 바꾸는 거 법률이라도 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국회의원들이 갑판 이상 찬성유죄가 통과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의 요구가 일단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표를 표결한 의원들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개할 길이 없죠. 그래서 지금 sns 상에서 나름 명단이 돕니다. 그런데 그 명단 사실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죠. 누가 추측한 건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클지.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개헌 사항이라 저는 개헌안을 언제 국회가 만들어서 개헌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불체포 특권은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옛날 군사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권력이 국회를 좀 뭐라 그럴까 제압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됐던 건데 이제는 이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지 않았나. 두 분 전 의원님들 지금 다 두 분이 원료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저는 저희들은 아마 있을 때도. 있을 때도. 아유 씨 센 누나들 고마워요.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만족스럽다는 뉘앙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 때문에 조금 시끄럽기도 해요.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단 한미정상이 서로 굉장한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을 뒤엎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여건이 상당히 충족되었는데 좀 더 여건을 충족시키자. 그런 의미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유독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강조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석이만 포커스를 맞췄다. 그런데 싱가포르 언론만 해도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북미정상회담이 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동시에 다 보도를 했어요. 비중 있게.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북한에 대해서 끝까지 단속을 하는 말이지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회담을 안 열겠다. 이런 취지가 더 크다고는 해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이게 형식은 한미정상 간의 만남이었지만 우리 문 대통령을 매개로 해서 결국 김정은과 트럼프가 대화를 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란한 플레이를 했다. 뭐냐면 그러니까 안 열릴 수도 있다. 6월 12일 안 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약간 채찍 비슷한 걸 던지면서 또 당근도 굉장히 여러 개를 구사를 했죠. 체제 보장에 경제 번영. 매우 안정될 것이고 매우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LG 삼성전자까지 언급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솔깃해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당근도 많이 제시를 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 정상회담 판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를 저는 읽을 수가 있었고요. 다들 비슷하게 보셨겠지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도 이번에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늘 북한이 해오듯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다시 한 번 구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 게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리비아식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약간 몰리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김계관을 내세워서 불만을 잇는 대로 일단 표시는 했죠. 그게 이제 기존의 대미협상 라인이나 대남협상 라인에 있었던 김영남이라든지 김영철이라든지 이선곤 이런 사람은 다 살짝 물리고 김계관을 내세워서 이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판을 깨고 싶지 않은 그런 일단을 좀 김정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취재하고 관련해서 한국 기자들 처음에 명단도 접수 안 했다가 하루 늦게 오라 이렇게 한 것도 보면 그것도 일종의 한미정상회담하고 관련해서 카드로 하나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듣고요. 좀 시간이 없어서 북미회담 예측 짧게 30초씩만 해 주세요. 그래요 외교는 현란한 입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 중에 이번에 주목해야 될 게 나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입장이 아니라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라는 건 제3자가 표현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북미정상회담 또한 전통적인 외교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을 잘 굳건히 하면서 잘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미국 정상회담까지 한두 번쯤 더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한 70, 80%는 넘는다. 결과는? 결과는 박차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두 분 얘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마포구 마포대로님께서 팟빵에우로. 센 언니들의 토크 언니들 조곤조곤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죠 뭐. 네. 꼭 다음 주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YTN 뉴스 FM 이동행 뉴스 정면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